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노영심씨 버전 그림만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전천히 띄워드릴게요. 자, 조금 틀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첫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이제 책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G 정도는 아 멜로디 라인이 많이 나오는 곡이구나. 참 코드구나 해서 G는 반드시 6번째 3플랫만 딱 눌러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멜로디 연주기 위해서 먼저 6번째 3플랫만 눌러주시고 3번 줄 개방연하고 4번 줄 엄지로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연 16분 엄폐로 2플랫, 2번 줄 개방연 3플랫 다시 이 상태에서 이 3번 손을 바로 뜨시면 안 되고 이 손을 새끼손가락을 눌렀던 2번째 3플랫 그대로 놔두면서 6번 줄 2플랫, 3번 줄 2플랫 누르시면 돼요. 그리고 6번 줄 치고 4, 3, 2번 줄 때 위 손을 떼어서 개방연 다시 연결해 볼게요. 한마디 됐죠. 다시 한 번 자, 그 다음에 스톤을 다 띄시고 이마에나니까 이마에나가 가장 고마운 코드 중에 하나죠. 6번 줄 1, 2, 3번 개방연이니까 이때 1번 손으로 2번 줄 3플랫 눌러주시고 5플랫까지 핸머리 다시 핸머리 하시고 다시 뛰어서 3플랫 그리고 나서 1플랫 그리고 개방연 2번 16분을 하시고 5번 줄 2플랫하고 3번 줄 2플랫 누르시고 5, 4, 3하고 3번 줄을 다시 눌렀던 2플랫을 뛰어서 개방연 여기까지 해볼게요. 그 다음에 C를 잡으시고 5번과 1번 동시에 3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2번 줄 3플랫 누르고 있다가 1플랫도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또 G 코드 톤인 6번 줄 3플랫하고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2번 줄 개방연 16분을 펴죠 6번 줄 개방연하고 3번 줄 2플랫 3번 줄 개방연 6번 줄하고 2번 줄 동시에 2번 줄 개방연 3번 줄 2플랫 3번 줄 개방연 리듬이 3번 줄 개방연 이렇게 되죠 4마드에 A만의 코드톤이 그래서 나오죠 5번과 3번 치고 다시 4번 엄지로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 치고 1플랫 개방연 하고 하자마자 4번 줄 손 띄고 D니까 G15 3번 줄 그리고 3번 줄 개방연 누르고 4번 줄 4플랫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G를 잡으시고 다시 6번 줄하고 3번 줄 동시에 그 다음에 치고 3번 줄 개방연 2번 줄 개방연 3플랫 7번 줄 시원지 누르고 5, 6, 4, 3, 2 다시 2번에 다시 6번 하고 2번 3번 누르고 다시 3번 줄 개방연 2번 줄 개방연 3플랫 다시 또 시원지 누르고 2번째 여기서 박자를 넣어서 3번 줄 2플랫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손을 내려면 2번 손을 들어서 연결해 볼게요 천천히 3, 4 다시 3, 4 3, 4, 4, 5, 5, 6, 6, 7, 7, 8 다정했던 이렇게 나오겠죠 이상으로 그리만 사인의 전주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